2월 26일에 후쿠시마에서 큰 땅 울림 현상이 있어서 많이 놀라셨다는 일본인분들이 있으십니다. 최근 2월 18일부터 시작된 일본 동북지역 미야기현이 약 1년 만에 경우 5.2에 강진 이후에 10일 동안 동북지역에서 거의 매일같이 하루에 두 번 연속하여 지진이 발생 중인 상황이며 일본 지진학자들까지 경고를 하였습니다. 3월 3일은 초승달입니다. 일본 지진을 살펴보면 초승달을 전후로 하여 큰 지진이 많았으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며 3월 11일 동일군 대지진 전후까지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월 15일 보름달 전후로 하여 2월 17일에 뉴질랜드 근처의 피지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과거 데이터를 보면 뉴질랜드와 바노아토 근처의 강진 이후에는 2주 후에 일본에서도 같은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3월 3일 초승달을 전후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자발구에서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2월 25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서부에서 발생한 규모 6.2의 강진으로 2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다쳤으며 말레이시아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지진이 거의 없었기에 건물들이 지진 내진 설계가 잘 안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한국 역시 지진이 적은 국가이기에 내진 설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조금은 취약할 수 있으므로 내진 설계 및 기존 건물들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2월 26일 토요일에 관동지역 지바현에 또 세로형 지진 운이 출현하였습니다. 최근 도야마에서 군발 지진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동지역의 강진에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월 26일 토요일에는 일본에서 8번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오키나와 기이수도 기우연 도야마 동북지역 쿠쿠시마와 이와태현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오키나와부터 이와태현까지 남북의 균형을 맞추는 지진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중앙구조선 부근의 온타케 산 아소산에서 경계 레벨이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구조선단층대 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과거 도야마의 군발 지진 후에는 일주일 정도 진도 5 이상의 강진들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일주일 정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2월에 큰 지진은 미야기 에서 규모 5.2와 오키나와에서 규모 5.9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작년 2월은 후쿠시마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있었는데 올해 2월은 7클래스의 강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진의 전조현상들은 많았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의 고래사체의 발견과 아리아케의 얕은 물가에서 고래가 목격이 되고 일본 전역에서 정어리 사체들이 발견되고 관동지역 가나 가와연 미우라반도에서 개복치의 사체도 발견되었습니다. 뉴질랜드 근처 피지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미야연에서 이상진역이 발생을 하였으며 기호연 과 나가노연의 온타케산과 교수의 아소산의 경계레벨이 올라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거의 2월 후반에 발생한 일들입니다. 작년 9월과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9월에도 고래사체의 발견과 이상진역이 많이 발생을 했으며 이시카와에서 진도 오약이 발생하였고 10월에 도쿄에서 10년 만의 규모 6.1의 수도지카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작년 9월달에도 9월달 후반에 지진 전조 현상들이 많았고 10월 초에 큰 지진이 증가하였고 올해 2월에도 똑같이 2월 후반부터 강진의 전조 현상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진도 오 이상의 지진은 9월에 한 번 10월에 두 번 11월에는 없었고 12월에 세 번 있었으며 올해는 1월에 두 번 2월에는 없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2개월마다 진도 오 이상의 강진이 발생 중인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같은 흐름이 된다면 다음 달 3월과 4월은 진도 오 이상의 강진이 증가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진이 많은 일본과 칠레,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의 과거의 지진 패턴들을 살펴보면 과거와 거의 똑같은 패턴의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2월 18일에는 동북지역 미야기연에서 경우 5.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는데 미야기연에서는 약 1년 만의 강진입니다. 작년 2월과 3월은 동북지역 미야기, 쿠쿠시마에서 진도 5 이상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은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달입니다. 지금은 미야기에서 1년 만에 진도 4도 일어났기에 동북지역에서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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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